안녕하세요.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29시간의 기적, 2019학년도 대비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이 끝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현재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와 내 인생에도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실감이 안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재수생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말을 삼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년을 예상을 하던지 간에 선생님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고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내야 하는 수험기간은요. 막상 괴롭고 모든 욕구를 참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실하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행복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 커리큘럼 가이드에서는요. 크게 세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인 수능 한국사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지 그리고 2017학년도랑 2018학년도 수능에 굉장히 난이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이도와 관련된 예측 관련돼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지 커리큘럼 설계에 대한 배경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가 몇 주차로 몇 강씩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몇 월달에 강좌가 개강되는지 실질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요. 이름은 이다지고요. 관련해서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을 그냥 뽑아봤어요. 우선적으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당연히 역사를 전공했고요. 대학교를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고 4년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관련해서 전공학점은 한 과목 강철구 교수님 A- 주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A-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전공학점에서 모두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98점은 저희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성, 열정 그리고 사실 성실성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색적인 커리어로 저는 바로 교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를, 금융회사를 2년 동안 다니다가 너무나 교사가 하고 싶은 걸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사표를 내고 1년 동안 임용고시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비정규직 기간제부터 거쳐서 인천 하늘고등학교라고 하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전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4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당연히 국가공인 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 국가공인 교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연수를 받아서 중등 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나이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한국사를 그리고 본질적인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등 전교사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EBS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2년간, 단 2년간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이었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좌를 막 개강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몰려서 단일 강좌당 10만 명 이상씩은 학생들이 전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2014년에는 사회탐구 영역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유일무이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이기도 하고 평가원에 합숙을 들어가서 수능 필수 한국사와 관련된 교재를 개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2016년에는 이 공교육에서의 커리어를 그만두고 이어나갔다고 표현하죠. 2016년에는 메가스터디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메가스터디에서 온전히 저의 색깔과 저의 목소리를 담은 교재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17년에는 이제 EBS 떠나고 메가스터디에 온 이후에 이제 세계 영역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아 저 선생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선배도 있고 실은 이걸 보는 학생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경험한 친구들이 있겠죠. 시험 어떠셨어요? 욕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는 시험지가 굉장히 이제 탐구 영역이기 때문에 8시에 오후 8시에 저녁에 공개가 돼요. 그때까지 시험지를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 하기만 하다가 시험지가 나오기 전에 막 인스타, DM 뭐 이런 댓글 이런 걸로 학생들이 한국사가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시험지를 풀어봤더니 실제로 아직까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시험에 관련한 평권의 보도는 이랬어요. 수능 한국사 올해 난이도는 출제본부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해서 수험생 부담 최소화 사실 평가는 항상 같은 본인들이 낸 시험인데 가장 난이도를 못 맞추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한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여기에 말도 일견 맞은 건 핵심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 해당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댓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사 난이도 장난 아니야 작년보다 3배 어려웠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댓글은 여기 너무 어려웠다 출제위원들 1년 더 호텔에 구금 원합니다. 라고 하는 물론 더 구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이랬다는 거죠. 한국사가 탐구랑 같이 치러지는데 여러분 한국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8학년도 대수능은요 탐구 영역이 전반적으로 이전 해에 비해서 똑같이 어려웠거나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사랑 같이 보니까 한국사를 치르고 나서 탐구 두 과목을 연달아서 치르게 되는데 한국사가 생각보다 본인은 되게 쉬울 줄 알고서 요약집 대충 3일 전에 보고서 달달 외워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면 막상 문제를 풀다가 한국사에서 내가 이 문제에 맞은 걸까 틀린 걸까 확신할 수 없는 문제가 여섯 문제가 넘어가면 여러분들 심장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섯 문제 지나면 입문계열 3등급 자연계열 4등급 이 최저로 설정한 커트라인에 이제 달락말락하는 상황이 되고 여섯 문제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제수각이다. 한국사 어차피 틀려서 최저 못 맞추면 수시 아무리 내신 관리하고 아무리 잘했어 다 붙어놔봤자 한국사 최저 못 맞추면 그냥 말전 꽝이에요. 그 생각이 들면 탐구가 제대로 잘 될 리가 없겠죠. 한국사에서 길을 헤맸던 친구들이 탐구의 연달아 두 과목을 못 보게 되는 현상들이 2018학년도 수능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라는 게 남들보다 더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국사만 해라고 하는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학 합격의 등락이 결정됐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한국사는요 남들보다 너가 더 잘해서 남들 위에 서서 더 좋은 대학에 가라 더 올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디 영향을 미칠까?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에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한국사를 못 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요즘 수능에서 계속해서 변별력을 가르는 이 시험 자체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의 변별력이 탐구에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뒤에 중요한 탐구 과목 두 과목마저 연달아서 도미노 현상으로 못 봐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선생님,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엄청 쉬웠고 18학년도에서는 어려웠으면 19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공교육에서의 단연간의 경험 평가원에서의 합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019학년도 수능표수 한국사 난이도는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적중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은 학원에만 있어 본 게 아니라 학교에도 있었고 평가원 합숙도 들어가 봤고 너무나 그 출제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건 그들만의 블랙박스 안에서의 일이지 밖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은 지금보다 더 쉬워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 쉬워지면 2017학년도에 굉장히 쉽게 나왔던 시험처럼 한국사에서 문항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7학년도 대비 수능 한국사에서는 문항 오류가 나왔거든요. 왜냐? 지금보다 더 쉬워지게 되면 문제를, 내용을 단순화하게 되고 그러다면 복수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또 마음이 막 덜콩할 거예요. 저는 막 국어도 못하고 영어 절대평가인데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근데 한국사까지 해야 된다니 막 저는 이건데 너무 가혹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한정적이고 사실 다른 것도 너무나 급하다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커리큘럼을 29시간으로 짰습니다. 하루하고 5시간만 더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안심을 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사를 치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29시간은 다시 두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2018학년도 대비 2017년에 공부한 친구들은 9시간의 기적만 기다렸대요. 그나마 9시간의 기적도 공부한 친구들은 잘 봤지만 9시간의 기적도 안 듣고서 그냥 정말 나의 상식으로 보겠다 외국인과 같은 마인드로 봤던 친구들은 낭패를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여러분 1, 2월 달 개념 강의부터 차근차근 다 하셔야 돼요. 개념 완성 강의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요. 20시간으로 구성이 되었고 1월 1주차에 개강이 돼서 3강씩 7주입니다. 20시간이면 여러분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보는 기간까지 개념을 다른 거 하지도 말고 여러 번 돌리세요. 선생님 저는 자료 해석도 좀 잘 안 되고 문제 푸는 스킬도 좀 약한데 다른 거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20시간의 개념 완성 안에서 한국사의 가장 주요한 자료와 문제 풀이 개발 문항들까지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 어떻게 20시간 안에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필수한국사의 특성상 교과서 8종의 공통 키워드 중심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미 메가서드에서 런칭을 할 때부터 8종 교과서의 공통 키워드의 통계를 내서 공통 키워드와 평가원의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만 강의 내용을 압축했고 이걸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20시간 안에서도 한국사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꾸준히 복습하시고 7월 달에 방학을 하셨을 때 다시 한 번 마지막 파이널이자 요약 강의로 9시간의 기적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역사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한 일주일 전에 9시간의 기적을 듣겠어요. 이때 들으면 까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사는요. 아무리 절대평가고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한국사예요. 한국의 역사 반만 년에 유구한 역사죠. 여러분 한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벼락치게 한다고 해서 될까? 정말 한국사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안불안하게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스릴을 즐기고 싶어요. 아 이 정도로 한국사를 해서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한번 맛보지. 이런 게 아니라면 차근차근히 개념 완성하시고 복습하시고 다시 한 번 요약 강의 들으면서 복습을 하세요. 29시간이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무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 한 12월 초선부터 1월 달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간 내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저는 진짜 아직까지 공부를 별로 안 했다. 내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대학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불안하고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보증만 있으면 나 진짜 열심히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휴고 알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할 자신과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강의를 이 퀘스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록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 나가는 과정과정이 수험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활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빨리 불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물론 실행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뒷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수험생활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끊임없는 열등감과의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나는 아직 개념완성을 보고 있는데 어? 친한 친구는 개념을 지나서 이미 뭐 기출 5개년치 다 정리했대. 나는 지금 성적이 3등급 아무리 열심히 해도 3등급인데 다른 친구는 어? 공부 맨날 놀다가 나랑 똑같이 놀다가 나중에 시작했는데도 벌써 1등급을 찍어. 어? 나는 수시 불합격했는데 쟤는 합격했대. 무수히 많은 비교와 열등감 그 안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사실 수험기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했으면 좋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건데 사람들은요 바다가 하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내 바다 내가 건너가야 하는 바다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동료들 선생님 연구실 직원들 선생님 가족들 다 자기만의 바다가 자기가 건너가야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옆에 바다를 보고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그만두고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학이라고 하는 첫 인생의 여러분들의 사회의 관문 여기에 성공적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와 그리고 저라고 하는 사람 이 자체를 의지하고 많이 활용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수험생활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 수험기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